자명교 저는 뭐 어떻게 보면 그냥 우주종교죠. 자명교입니다. 저는. 너 종교가 뭐야? 자명교, 양심교. 양심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성인들도 다 양심을 신앙하셨더라고요. 그분을 하느님이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불렀더라고요. 니르바나라고도 부르고. 그냥 그거예요. 그게 제 종교입니다. 양심교. 똑같죠. 원불교. 원불교도 이런상 법신불 모시는 교잖아요. 똑같죠. 그쵸? 자명교. 이거 한번 보실래요? 하느님. 저의 종교는. 제가 그래도 종교 뭐죠? 가입언서 쓴 유일한 종교가 대종교예요. 대종교. 저희 선생님이 거기 제일 종종으로 계셨었고 선생님 뵈러 가서 가입언서 쓴 게 대종교인데 대종교에서는 그냥 우리의 본심. 인간의 본심. 본심이 태양처럼 광명하다. 천부경. 천부경에. 3일 신고에서는 뭐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심이 하나님이다. 하느님이다. 하느님이 너의 머리꼬리에 내려와 계시다. 너의 머리꼬리에 하나님이 내려와 계시다. 그게 너의 본래 마음이다. 그게 너의 자성이다. 너의 본성이다. 그래서 너의 본성에서 답을 찾아라. 하느님이 이미 너의 머릿속에 내려와 계시다. 이게 동학으로 이어져서 우리 민족 신앙의 근간이죠. 동학에서 뭐라고 하죠? 시천주. 우리 안에 있는 하느님을 만나서 모셔야 된다. 우리 정신의 본이 근본이 하느님이다. 우리 정신의 근본이 본심, 양심이다. 이게 제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자성이라는 게 자성하면 어렵죠. 그게 뭐냐면 나의 현존이에요. 나의 현존. 지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기독교에서 뭐죠? 하나님 이름이 I am. 이게 신앙의 본질이 뭔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신앙의 본질.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양심교, 자명교. 기독교. 기독교적으로는 유대교나 기독교 다 포함해서요. I am. 나는 현존한. 영원한 현존이다. 나는. 하나님이 뭐죠? 나는. 하나님이 나는 뭐다? 모세한테 뭐라고 했죠? 영원한 현존이다. 나는 영원한 현존이다. 그럼 이렇게 말씀해도 되겠죠. 영원한 나의 현존이 하나님이다. 영원한 나의 현존이 하나님이다. 기독교. 불교는요. 초기 불교부터 이렇게 지수와 풍으로 나누면 상. 영원한 땅적인 겁니다. 영원한 토대. 수적인 건 감정적인 겁니다. 물, 숫자. 물은 좀 감정적이죠. 불은 의식적인 겁니다. 아. 지수와 풍. 하늘은 청정하다. 자. 건공감리처럼 지수와 풍에 배당돼 본 게 상락아정이에요. 자. 초기 불교부터 애고의 세계는 뭐였죠? 무상하다. 애고는 무아. 내 것이 아니다. 비야. 다 같은 소리입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없다. 고. 애고는 괴롭다. 그런데 지금 뭐죠? 그러면 무상고 무아를 초월한 상락아정의 자리가 뭐죠? 영원한 나의 현존이 하나님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불교는요. 상락아정이 뭐죠? 열반이요. 그럼 열반 사덕이거든요. 열반 사덕이. 이건 초기 불교부터 대승불교까지 똑같습니다. 상락아정. 초기 불교는 이 나라는 말을 쓰기 싫어하는데 무상고 무아에 반대면 나예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아니고 낙이고 무상하지 않고 영원하며 불생불멸의 세계며 이 나라는 것을 석강호니까께서 니까야에서 무한한 의식이라고 설명해요. 무한한 의식이 있다고요. 청정한. 자 그러면 열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청정하고 락 지복인 청정 지복한 나의 상 영원한 현존이요. 자 어떠세요? 열반은 뭐죠? 청정 지복한 나의 영원한 현존. 남이 아닙니다. 납니다. 남이 없는 나예요. 그냥. 영원한 현존. 애국 아니에요. 여기는요. 여기도 애국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적인 나지. 영원한 나의 현존. 우주가 그대로 나인 자리의 현존. 열반은요. 열반도 남이 없는 나인 자리의 현존. 자. 그 다음 불교, 기독교, 힌두교는 어떨까요? 힌두교. 힌두교에서는 하나님 이름이 뭘까요? 자 힌두교에서는 하나님이 뭘까요? 사트, 치트, 안한다예요. 사트, 치트, 안한다. 힌두교 요가 우파니샤드의 결론입니다. 사트, 치트, 안한다. 사트가 뭔지 아세요? 상. 영원한 존재. 치트. 식. 의식. 의식. 안한다. 지복. 낙. 그래서 상락아정하고 똑같습니다. 상락아정. 힌두교는 상식락. 청정만 없어요. 이거 의식이라는 거군요. 무한한 의식. 이거 의식이에요. 그래서 힌두교도 뭐예요? 영원한 의식. 나의 현존. 단, 낙이니까 지복의. 지복의 영원한 나의 현존. 어떠세요? 기독교, 불교, 힌두교가 어때요? 결론이 뭐라고요? 철학과 신앙을 왜 비교하는지 알고 마저 웃으세요. 아까 이상한 분이 철학과 신앙 얘기를 좀 했죠. 어떠세요? 영원한 나의 현존.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우주에. 여러분 누굴 신앙하셔야 돼요? 영원한 나의 현존. 그 나라는 것은 내 안에서 느껴지는 의식이면서 우주적인 의식인 그 나입니다. 애고가 아니라. 영원한 나의 현존. 그걸 신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힌두교 형전은요. 우파니샤드를 포함한 다른 힌두교 형전들이 시작할 때 영원한 나의 현존에게 경배합니다. 하고 시작해요. 사치 난다. 사치다 난다. 줄여서 사트치다 난다. 라고 합니다. 사트치다 난다에게 경배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의 현존에게 경배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몰라 괜찮아요. 몰라 괜찮아 하고 여러분 모릅니다. 이름도 모릅니다. 현존 하세요. 과거도 모릅니다. 미래도 모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현존. 과거도 사라지니까 안 됩니다. 미래는 오지 않으니까 안 돼요. 지금 이 순간 현존해 보세요. 그게 니르바나고 그게 하나님이고 그게 브라만 아트만이에요. 힌두교에서는 브라만 아트만이에요. 제 정교가 뭐겠어요? 저 자리를 정교. 저 자리를 경배하는 겁니다. 나의 근원인 우리 민족이 주장하는 3.1 신고에 주장하는 자성구자. 너의 본성에 답이 있다. 하나님 이미 너 안에 내려와 계신다. 하나님 이름입니다. 인도에서는. 브라만 아트만 이름이에요. 사치따난다. 사치따난다. 이거를 합쳐버려요. 합쳐서 사치다 사치따난다. 어떠세요? 사치치트난다. 사치치트 안한다죠. 원래는. 사치따난다. 사치치트 안한다. 사치치트 안다. 사치치트 안다. 스스로와 함께 나누어라. 사치치트난다. 사치치트 안다. 감사합니다.